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바삭바삭 고춧가루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쭈욱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청양고추 저는 이 고추냉이를 엄청 좋아해요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요 이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싱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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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 오돌뼈 고소한 고춧가루 양념장 고소한 고춧가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ile 좋아요 눌러주세요! 아멘